2시간 오픈? 오빠 먼저 들어갈래? 뭐야? 어? 저... 어? 그 직진 남편. 어, 지난번에 오셨던..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어? 여보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죄송해요. 감성스러워. 저돌적이었던 남자분. 아, 이거는 뭐... 모든 카드를 다 까고. 직진. 오로지 직진. 혹시... 완전 뜬금없는 질문인데... 막 그냥 티내고 표현하는 사람이... 호감이 더 생겨요, 아니면... 저는 표현하는 사람이 좋아요. 그렇죠. 그럼 이제 표현할게요. 네. 아, 진짜 숨기느라. 좀 활짝 웃으면 좀 안 예쁜 거. 아, 예뻐요. 너무... 예쁜데 왜? 자신감은 가져와, 예뻐요. 완전. 더 크게 웃어요. 금방스러워. 여기 잠깐... 놀러 오신 거예요? 네. 진짜? 놀러 왔어요. 대박. 반가워요. 어떡해. 처음이야, 다시 오시는 분. 여기 내가 앉고 싶었어. 둘이 막 눈으로 얘기하고 막 이런다. 좀 그래가지고. 아, 감사합니다. 우리 건강을 또 이렇게. 이 동네 데이트하고 계신 거예요? 네. 퇴근하고 세 번째 보는 건데. 오늘 세 번째. 선남학생 때 처음 보고. 우와, 대박이다. 처음으로 재방문하신 거예요? 진짜? 손동학 역사상. 우리 그 50%, 50% 구로라는 거 처음 적용. 아, 진짜? 네. 화장실. 네, 다녀오세요. 다녀오겠습니다. 누가 오셨나요? 뭐지? 오늘 세 번째 맞는 거야? 아무거나 부르세요. 아무거나. 편하게. 좋은 분위기? 네. 쌈 타고 있는 중이래요. 쌈 타고 있는 중이래요. 그러면 지금 그냥 연락만 하신,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? 네, 아니에요. 좋은 감정으로. 끈질기게 연락을 하시죠. 그렇죠? 끈질기게 연락 오죠? 우리 직진이자. 직진. 눈이 그냥 널 가질 거야. 약간 이런 느낌. 그렇다면 10개 시키고 이러시면 안 돼요? 공짜라고? 아, 시켜도 돼요. 시켜도 돼요. 우와, 대박이다. 세상에 웬일이야. 너무 반갑다. 너무 반갑다. 너무 기쁘다. 눈이 반갑다. 너무 반갑다. 그날 뭐 얘기를 많이 나눈 것도 아니죠? 우리랑은 근데도 너무 반갑다. 그때 기억나죠? 그래서 남자분이 막 뭐 얘기하려고 그러면 여자분이 그거 그냥 끊고. 근데. 원래. 그래서 하고. 그리고 자기 할 얘기하고. 그리고 자기 할 얘기하고. 췄욱. 웃음. 그때 lis기가 좋았다. 奇 escape다가 닦ią 줄 ste